제타임 자리 잡았을 때는 제타임 볼이터를 가져야 돼요. 아센스! 그러나 블락션 빅터입니다. 이제 승리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떤 팀이 쟁취할지 문태종 3장 성공! 오리오리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넉정차 승부. 그러나 지금 문태종 선수가 결국 세기 포를 박았지만요. 전자랜드는 수비의 변화를 주면서 마지막을 했어야 했는데 변화가, 컷 변화가 안 보였어요. 결국은 승부사가 연장 등장했습니다. 정말 그 행운이 따르지가 않네요. 연장전. 이번에 스틸을 성공해냈어요.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웃넘버. 박찬희 노노팬스. 통화한다! 정혁인! 이제는 한 점차. 정말 오늘 게임은 오리온이 완벽하게 끝나다 싶을 때 또 턴오버. 네. 슈팅 미스. 그걸 놓치지 않고 전자랜드는 아웃넘버로 득점. 따라 붙는 보소. 정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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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인!